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짱 선발 종목 이어갈 텐데요. 오늘짱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린 종목이 어제 핫했죠. 현대차였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PB가 현대차를 오늘도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자 라는 의견을 줬는데 수소차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시초가가 27만 3천 5백원이었고요. 목표 가격은 2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흐름을 확인해볼까요? 현대차 오늘 2.3% 정도 하락을 하면서 27만 5백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시초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좋은 모멘텀들 너무 많았고 이번에 한번 시장의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현대차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초가 공약주 확인을 해봤고 이제 오늘짱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양질의 종목으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데 앞으로 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AI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동사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바로 그 HBN 반도체에서의 기술 우위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처지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케파 1위 반도체 업체로서 하반기부터 이런 기술 격차를 조금씩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HBN AI 반도체 이외에도 레거시 반도체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업강이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성장과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PBR이 1.2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매력도가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반도체 임원까지 물갈이를 하면서 교체를 하면서 이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AI 반도체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일부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은 오늘도 약간 조정 받으면서 7만 7천 원대까지 어느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9만 원, 선조의가는 6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9만 전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